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수고하자 감사합니다 들어오라 그래 예 누가 왔습니까? 32사단에서 사람을 보냈다 32사단이 뭐 삼촌 교육대 아닙니까? 그 친구 한직으로 가더니 이기 곁뱉던 모양입니다. 초! 소! 삼촌 이사 대기 함께 드립니다. 대령이 선실 축하드립니다. 어 그 선물 나와나 봐 봐라. 초! 소! 야! 내가 어디 출신이야? 즉? 어디서 인간받았냐고? 자아시단학교 삼깁니다. 자아시단? 저런이 정호양이지 대기계급장 달고 심부름이나 다니고 말이야.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어디 출신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지 새끼가 어디서... 그러면 자네가 군인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? 국가원 민족에 대한 중성심입니다. 좋은 군인 정신이군. 내 밑에도 저런 정신을 가진 친구가 하나쯤 있어야 하는데 말이야. 응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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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